중간에 잘라볼게요 안전빵으로 잘라볼게요 내가 잘라줄게 브리님이 전갈 키우고 했으니까 이 정도 잘라도 돼요? 못 자르겠다 이 정도까지 잘라볼게요 너무 동남만 자르면 혹시 모르니까 뭐야? 그냥 잘리네? 물 나오는데? 혹시 브리님 이거 도구 아니에요? 아 이거 그냥 체액이에요 보통 타란줄이나 절주 절주 체액은 이렇게 흰 색깔인 경우가 많아요 또 여기 아마존 박사입니다 지금 아마존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몸속에 철사들이 많아서 햄버글로빈이 있지만 이래래래로 자 여러분 다 비슷한 마디로 다 이렇게 잘라줄게요 어 뭐야 아까 걔 잘 잘렸는데 얘는 안 잘려 좀 잡아 드릴까요? 조심해 조심해 저거 지금 독 살아있다 루아싸 자 아직 독이 살아있는 상태에요 방금 기절시켰거든요 자 마지막 루아싸 오케 자 이 독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야 닭한테 줘도 돼요? 네? 닭한테 줘도 돼요? 네 아무것도 잘 못 오 진짜? 한번 줘볼까요? 몰라 나도 다 같이 안 주고 여러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자 정갈 바로 투입해 볼게요 유나가 알아? 네? 이제? 우와 뭐야 초그라드는데? 그치? 그니까 근육이 초그라듣나요? 어 몰라 여러분 지금 정갈이 초그라들었거든요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? 약간 터지겠다 이제 물이 살짝 물기가 있으니까 자 캔유 트라이 잇 트레이스레이션 플리즈 어? 오! 오오 하나 그러면은 하나 드릴까요? 오오 하나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하나 더 장주야 넣어줘 네 들어가라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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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렇게 쫙 튀어 줄게요 또 소금 좀 뿌릴까요? 아니 아니 다 하고요 다 하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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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펌프 펌프 어 야야야 뭐야 신 나왔는데? 진짜 터질 수도 있겠다 아니야 안턴 절대 터지진 않아요 리버전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진짜로 자 엘레네가 먼저 아마 퍼스트 끄는 거예요 엘나 유 초이스 네 캡틴 캡틴 알러지 아 알러지 아 알러지 돌아치지 마세요 와 와 와 와 진짜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 연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브리님 먼저 드셔보신대요 근데 저는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 먹어야 되죠 다 먹어야 되죠 씹어드 드셔보세요 한번 포베르 오오 다리가 막 떨어져요 오 맛있어 보이는데 네 ASMR 메시지요 어때요? 소리 장난 아닌데? 오 뭐야 뭐야 맛있나 본데 하하하하 헤헤헤 헤헤헤 아 진짜로?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? 진짜 맛있다고? 그냥 진짜 메뚜기 튀김 맛나요 아 진짜요? 엘레나 엘레나 트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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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자 엘레나 먹어본답니다 장주의 여자친구입니다 오오오 오오오 잘 먹네 오오오 오오오 진짜로? 진짜 고수에요 아 진짜 고수에요 오오 장주야 너 네? 같이 먹을래? 너나 먹을래? 그 키스타일 아 그 키스타일? 킷스타일? 키스타일? 너너너너너 걔나 나랑 He want to kiss He want to kiss 진짜 맛있다 보예 진짜로? 진짜 맛있다 제가 사실 태국에서 먹었던건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성 투 tee 정말 장소리만 그런지 자연에서 잡은 자연산 정갈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니까? 누가 읽고hoe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완전 이거 진짜 메뚜기 같아요 진짜 고소하죠 근데 진짜 맛있는 메뚜기 같아요 일반 메뚜기 말고 진짜 맛있는 메뚜기 장수야 먹어봐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귀여워 진짜 맛있다니까 내가 한 마리 다 먹었어 응 야 진짜 맛있지? 맛있지? 그 야 아 메뚜기지? 메뚜기야 진짜 메뚜기 메뚜기야 진짜 어머 메뚜기예요 장수가 아까 미러미와 귀뚜라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낫지 맞아요 훨씬 맛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낫고 이제 얘는 등값이 굉장히 얇은 애 같아요 맞아요 훨씬 더 지금 바삭하게 잘 튀겨져가지고 훨씬 더 잘 넘어간 거 같습니다 맥주안주? 잡으러 갈래? 잡으러 갈까요? 자 여러분 이렇게 아마존에서 바로 정갈까지 먹어봤습니다 아 정갈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정갈이 이렇게 맛있는 게 일단 다른 것도 먹을 것도 있을 거 같으니까 좀 더 찾아보도록 하고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